새로운 국면의 지금 갈등의 포인트가 바로 이제 뒤늦은 감정 싸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일관 대표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최시호 지가족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 악감정을 지고 따뜻하게 감싸는 며 용서를 한 건 아니다. 용서를 해 준 건 아니고 사과를 받았을 뿐이다. 하재근 평론가죠.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유족들도 지금 서서히 좀 이렇게 감정상태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이웃지간에 벌어진 일이고 원래부터 서로 안면도 있고 왕래도 있었던 사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과실같다 보이는데 이게 이웃지간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유족들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애도를 할 시간이지 싸움을 할 시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묻고 넘어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유족들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싸움이었죠. 진흙탕 싸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최시원 씨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네티즌들이라든가 언론 매체 보도라든가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어떤 진실공방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유족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청난 진흙탕 싸움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결정타가 된 것이 최시원 씨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개 구강에서 농룡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걸 발표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족들한테는 받아들여지면서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감정의 골은 서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 같은데 이렇다면 법정 소송까지 저희가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일관 대표 아드님 같은 경우에 비롯해서 얘기를 보면 사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넉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왜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냐 했을 때에 실제 형사들이 와서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하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어머니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본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여전히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시죠. 절제 창졸지간에 돌아가셨을 텐데 이 부분을 정말 참고 있을 뿐인 것이지 완전히 용서해 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 측이 말이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처벌하고 싶거나 법적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은 완전히 급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부검도 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렀는데 매장한 것도 아니고 또 화장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가족 측에서 최초의 용서를 하고 문제 삼지 않고 부검도 안 했던 이유는요. 그동안의 이웃 간의 어떤 돈덕한 관계도 작용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최우시원 씨 측에서 사과하고 인정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다 모든 걸 인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했던 건데 또 최우시원 씨 측에서는 워낙 네티즌들이나 사회에서 비난이 되니까 일정 부분 비껴가려는 의도에서 그래서 걔한테 검사도 하고요. 걔 검사 이런 걸 넣는 바람에 감정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은 과실치사니 중과실치사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한일관 대표의 아들 그러니까 저 얘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용서를 해 준 게 아니라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악감정은 지으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법적 채미를 묻지 않은 거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해석들을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법적으로 가리기에는 너무 와버렸어요. 이미 지나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도 소송을 할 의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네티즌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를 입혔던 최시원 씨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만 돈독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난번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조금조금씩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도 사과를 받은 것이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건 형사적인 책임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나치상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민사적 책임을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해서 몇 년 동안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송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에서 이분들 최시원 씨 가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가해자 측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과연 받아내려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앞으로의 어떤 감정적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가급적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요. 형식적으로라도 합의라는 과정인 요식행위를 거쳐서 양쪽이 종료가 되어야지 여론도 그렇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관련 기사들도 덜 쏟아질 거고요. 저는 요식행위지만 합의라는 절차를 이제 지금쯤은 상호간에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감정적으로 용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나 어떤 팬들이 상당 부분 마음으로라도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조인들은 이른바 외상합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피해만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합의라도 형식적인 거라서 합의는 해야 된다. 실제로 왜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냐 했을 때에 실제 형사들이 와서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하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어머니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본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여전히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시죠. 졸조의 창졸지간에 돌아가셨을 텐데 이 부분을 정말 참고 있을 뿐인 것이지 완전히 용서해 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 측이 말이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처벌하고 싶거나 법적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은 완전히 급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부검도 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렀는데 매장한 것도 아니고 또 화장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가족 측에서 최초의 용서를 하고 문제 삼지 않고 새로운 국면에 갈등의 포인트가 바로 뒤늦은 감정 싸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일관 대표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최시호 지가족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 악감정을 지고 따뜻하게 감싸는 명 용서를 한 건 아니다. 용서를 해 준 건 아니고 사과를 받았을 뿐이다. 하재근 평론가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유족들도 지금 서서히 좀 이렇게 감정상태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웃지간에 벌어진 일이고 원래부터 서로 안면도 있고 왕래도 있었던 사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자기들이 보기에도 과실 같다 보이는데 이게 이웃지간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유족들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애도를 할 시간이지 싸움을 할 시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묻고 넘어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유족들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싸움이었죠. 진흙탕 싸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싸움으로 흘러가고 지금도 소송을 할 의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네티즌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를 입혔던 최시원 씨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만 돈독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난번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조금 조금씩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도 사과를 받은 것이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건 형사적인 책임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상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민사적 책임을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해서 몇 년 동안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송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최시원 씨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네티즌들이라든가 언론 매체 보도라든가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어떤 진실공방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유족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청난 진흙탕 싸움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결정타가 된 것이 최시원 씨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개 국왕에서 농룡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걸 발표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족들한테는 받아들여지면서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감정의 골은 서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 같은데 이렇다면 법정 소송까지 저희가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한일관 대표 아드님 같은 경우에 비롯해서 얘기를 보면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넉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 했던 이유는요. 그동안의 이웃 간의 어떤 돈덕한 관계도 작용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최유시원 씨 측에서 사과하고 인정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다 모든 걸 인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했던 건데 또 최유시원 씨 측에서는 워낙 네티즌들이나 사회에서 비난이 되니까 일정 부분 비껴가려는 의도에서 그래서 걔한테 좋은 검사를 하고요. 걔 검사 이런 걸 넣는 바람에 감정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은 과실치사니 중과실치사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한일관 대표의 아들 그러니까 저 얘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용서를 해 준 게 아니라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악감정은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법적 채미를 묻지 않은 거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해석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법적으로 가리기에는 너무 와버렸어요. 이미 지나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가족 측에서는